지금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맛입니다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맛이에요 역시 동태는 오래 끓여야 됩니다 밥 두 개 다 말았네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물이 적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국물이 많을 때는 잘 해줘야 돼요 요 밑으로 내려가게끔 그리고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게 부어야지 요 가면 이거 물 타고 내려와요 여기 안 타고 내려왔잖아 하나 더 돌려보면네 하아 하아 끓일 때 내장하고 대가리만 들어가도 딱 이맘나요 이거 소주 한 3병 각인데 이거 밥을 전장지 안 돌렸나보다 차다 뜨거운 물로 데피겠습니다 뜨거워요 내가 여러분이 해달라고 할 때마다 유튜브를 한 번씩 더 봐요 필요한 것만 쏙쏙 빼내가지고 먹어봐 와 와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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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동생들아 소주 사가와라 진짜 소주 한 잔 땡긴다 진짜 진짜 소주 각이네 이거 나이도 오늘 꾸릿꾸릿하고 이거 수요먹으면 그냥 난리 그냥 소주 새벽먹을까기야 지금 두구도 미리 건져 놔야지 두부까지 맛있어 아우 두부까지 맛있어 두부까지 맛있어 너무 맛있다. 내장입니다 생선 내장 이게 두부처럼 허물허물 거릴거에요 마저 두부처럼 허물허물 독특한 향과 기름진 맛이 있는거 이게 간일거에요 한그릇 반에서 한그릇 더 퍼왔어요 아 몰라 먹고 죽은때까지도 곱다고 하니까 그냥 막 푸다 보면은 간수저가 아니고 몇수저로 계속 퍼요 절전 모두를 시작합니다 어두흥미라고 이게 생선 뭐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으면 되지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먹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안먹으면 되는거고 이게 돼지고기 내장 쫄깃쫄깃한 곱창처럼 그런 식감 있는 부위가 있고 약간 되게 고소하면서 두부 먹듯이 그냥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냥 삭 입에서 녹는 두개를 내가 좋아해요 그 부위를 근데 보통 없어 배는 어느정도 찼는데 소주 먹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 회집가잖아 이거 하나 있으면 딱 될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배가 어느정도 차갑니다 찼어요 진짜 슬슬 슬슬 진짜 슬슬 슬슬 내장 중 간은 다 먹은 것 같아요 간에서 기름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간이 들어가지 그 부족한 풍부한 맛이 올라와요 동태식에 끓일 때 내장 먹기 싫어서 버리더라도 아가미 빼고는 다 넣고 끓이세요 국물이 그래도 제대로 나요 다 먹은 것 같아요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뭐하는거지? 어... 그럼,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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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조금만 더 먹자 국물 좋아하면 살 찌는데 배가 부르는데 계속 땡깁니다 밥도 없는데 배가 어느정도 찼는데도 계속 땡겨요 아 이것만 먹고 못먹어야지 더 먹으면 안돼 소화가 안돼 못먹는게 아니고 소화가 안돼서 안먹는게 여러분 너무 잘먹었습니다 오늘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동택찌개 진짜 맛있다 해먹기가 손질하기가 조금 그게 안좋아서 그렇지 거 빼고는 참 좋아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